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9평 대비 5주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준비가 되셨죠? 선생님 또 시작한다 라는 느낌으로 벌써 9평, 여름 공부 시작해야지 마음을 먹고 막상 시작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가슴 속에 번뇌가 있을 시기거든요. 잘 공부가 안 되는데 선생님 또 9평 대비 시작으로 달려가는구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간 대신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하는 만큼 1점이라도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 예전 캐스트에서 이야기했죠. 그냥 하세요. 그래서 9평 대비 5주 전략 우리는 큰 그림으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전략을 3주 차와 4, 5주 차로 끊어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주는 정말 시험을 볼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개념 에센스 3주 완성 복습 한번 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 확 눌러서 압축 정리로 회독을 하시고 시험 시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에 개념 에센스의 한 판의 개념들을 띄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누적 복습으로 짧게라도 2회독을 하고 9평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캐스트에 개념 에센스 회독법을 알려줬고 선생님 저는 지금 2회독 중이에요. 이제 1회독 중이에요. 그럼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면 돼. 9평 전까지 1회독이든 2회독이든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그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끝을 봐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시즌 1부터 선생님을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 또는 봄부터라도 열심히 따라와서 개념 에센스 2회독 3회독을 3주 완성할 수 있고 그리고 누적 복습으로 읽어내는 복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9평 대비 준비가 아주 단단해질 거야. 그리고 세컨 찬스를 이용하겠다. 에센스 대신 시험 대비로 세컨 찬스를 이용하겠다. 그것도 개념을 큰 그림으로 빠르게 한번 그려보는 데에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으로 해놨고 기출 분석은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기출 100선, 기출 50선으로 이미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눈으로 쭉 읽으면서 어? 이거 뭐지? 걸리는 것들 다시 강의로 확인하시고 그 문제를 분석했던 이유들을 잘 짚어보시고 기출 100선, 기출 50선은 그냥 기출을 푸는 강의가 아니라 기출들을 분석하고 이전엔 이렇게 나왔고 이 기출은 이렇게 나왔어.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사실은 대부분의 기출들이 다 비슷해 라는 것을 하나의 줄기를 쫓아가면서 분석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봤다 하더라도 이것도 회독을 필요로 하는 에센스와 같은 강의예요. 그래서 기출 100선, 50선 3주 동안 한번 공부를 하시든 1회독을 하시든 2회독, 3회독을 하시든 3주 안에 끝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8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기출 152230으로 기출의 킬러는 이게 다야 라고 하는 마지막 기출 분석 강의를 보시고 구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이 여기까지가 이미 잘 되어 있는 수강생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을 쭉 쫓아오신 분들은 이것들을 전부 회독으로 2회독, 3회독으로 복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킬러 스팟 또는 수원 수트 스팟을 통해서 주요 문항들 나의 약점들을 마지막으로 실전적으로 보완하시기를 바라요. 선생님 강의를 함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항상 중킬러에서 막혀. 중킬러 시즌 1, 2 각 5회 분식 무려 10회의 하프 모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중킬러에 대해서 즉 13, 14, 20, 21, 28, 29 이렇게 여섯 문항 딱 킬러 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중킬러를 뚫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은 다 저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10회를 통해서 중킬러를 해결하시는 실전 연습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가고 또 그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수강생들은 다 어떤 얘기인지 알 거야. 그죠? 그래서 틀린 문제 있으면 그 문항에 붙어있는 레퍼런스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너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어떤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 개념은 에센스의 이 강의의 이 부분을 봐. 시간도 잡아놨고 이 문제와 유사한 기출을 연습하고 싶으면 에센스의 문항이나 또는 기출 100선, 기출 50선에 이 문제를 풀어보면 돼. 그 문제의 풀이에 해당하는 강의와 그리고 시간까지 5분, 10분 단위 아주 짧게 짧게 잘라서 강의까지 다 옆에 레퍼런스로 붙여놨으니까 이게 중킬러 합의 모의고사지만 중킬러를 보완함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약점들이 싹 처리가 될 수 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개념들의 구멍을 기출들의 구멍을 찾아서 메꿀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시험 대비로 추천하는 강좌예요. 중킬러 시즌,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스팟! 올해 우리 스팟이라는 노래가 유행하던데 스팟 모의고사 사용하시고 지금 현장에서 수원 수트 스팟 모의고사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3회차까지 완료되면 그것이 교재로 만들어져서 온라인으로 바로 개강을 할 거고 곧 개강할 것 같아요. 개강을 함과 동시에 교재 입고 및 완강 처리가 되는 수원 수트 스팟 모의고사 이 수원 수트 스팟 모의고사도 역시 하프모의인데 여기는 13, 14, 15, 20, 21, 22 이렇게 6문항이 들어있어. 정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공통의 주요 6문항 13, 14, 15, 20, 21, 22 이렇게 6문제를 하프모의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약점들 내가 진짜 다 아는지 확인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들이 추가로 이 안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시즌 1은 9평 전에 3회분 나가고 9평 끝나고 나면 또 3회분 시즌 2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N제를 통해서 사실은 개념 기출 N까지 한방에 총정리하게 하는 컨택트 공통 컨택트는 완강되어 있고 확통 컨택트가 완강됐고 지금 오늘도 스튜디오 들어와서 미적분 컨택트 이제 적분 마무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완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공통 컨택트와 미적분 컨택트를 통해서 N제를 이용해서 그와 유사한 기출을 분석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개념을 확인하고 역시 N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즌 1, 2, 3를 착착 쌓아가는 느낌으로 공부하게 하는 선생님의 N제예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하나도 흔들림 없이 잃어버리는 것 없이 그대로 빈틈없이 챙겨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의 N제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구평대비 5주 전략 빨리 얘기하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저쪽에 있어요. 저 뒤에 선생님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빨리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 제가 말이 좀 설명을 선생님이 왜 충분히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머리카락이 하나 있네요. 충분히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분해요. 늘 소개를 했고 어떻게 해도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러프한 계획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구평을 어떻게 준비할지 스스로에 맞게끔 잘 계획을 짜보세요. 실전 연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킬러스팜 모의고사와 수원수도 하프 모의 그리고 컨택트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것들을 반드시 누적 보습하면서 그 위에 얹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르세 실무 3평 대비 6평 대비 1회분 2회분 이미 완강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9평 대비로 3평 대비 모의고사부터 풀어봐라 라고 하냐면 3평 대비 모의고사가 사실은 3평 대비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수능 대비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통 같은 경우는 전범이었잖아. 문제의 방향성이나 퀄리티 전부 난이도 다 지금 이 시기에 딱 맞게 사실 3월 학평을 대비하면서 풀기에는 좀 어려웠을 3평 대비 지금 풀면 9평 대비 수능 대비로 매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무는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예상하면서 3평 대비로 만들어서 3평 대비 6평 대비 2회분 그리고 파이널 천우 신중 지금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2회분이 개강이 되면서 아마 동시에 이것도 완강이 될 거예요. 9평 전에 2회분짜리 시즌 1이 나오고요. 원래는 시즌 1에 3회분 시즌 2에 3회분 해서 9평 전 3개 모의고사 3개 9평 이후 3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중간에 이슈가 있어서 9평 전 2회분 9평 이후 4회분 이렇게 했었어요. 올해도 9평 전 2회분 그리고 9평까지 반영된 6, 9평에서 작년 수능까지 모두 반영이 된 상태에서 4회분을 내기 위해서 6회분을 이렇게 잘라서 9평 전 그리고 9평 전에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기출, 최종 분석 또는 여러분들의 약점, 중킬러, 수원수트의 주요 문화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를 그렇게 많이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올해 선생님이 또 2감을 해설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2감 수학까지 감안을 했을 때 2회분 정도 꼭 봐야 되는 2회분 대신 꼭 봐야 돼, 꼭 봐야 되는 2회분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즌 1으로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 통모의 해설, 최신 3개년 평강 기출 6, 9 수능인데 이 기출 통모의 해설은 9평 이후에 할 거야. 이거는 9평 이후에 진행할 거다. 작년에도 9평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출 통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출 152230으로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한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누적 복습하시고 그 위에 내가 가진 마지막 약점들 채우시고 그리고 실무 연습으로 시간 관리하시고 선생님 천우신조는 조금 어려워. 하지만 너무나도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선생님 천우신조 대비 지금 나오고 있는 2감은 조금 난이도가 천우신조보다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색깔과 그리고 또 다른 모의고사의 색깔을 섞어가면서 그런데 선생님은 일관되게 같은 말로 계속 해설해. 선생님은 계속 매우 멋있는 부리로 딱 해설해. 개념 에센스에서 했던 말로 똑같이 해설해. 라는 걸 어떤 문제를 풀어도 그렇게 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일관된 관종과 문제 풀 수 있어. 라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2감 모의고사를 해설합니다. 자 이렇게 5주의 계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완벽하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자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제 지 지난주부터 그랬죠. 15분 만에 찍는 걸 연습해야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5분 만에 찍는 걸 하려고 했는데 지 지난주에 20몇 분. 지난주도 한 20분 정도 됐어요. 유경조교가 이렇게 옆에 있다가 선생님, 선생님은 못하는 게 있네요. 뭔데? 짧게 하는 걸 못하는군요. 이랬었어요. 짧게 하는 걸. 그래서 오늘 지금 몇 분 됐나요 감독님? 11분. 오늘도 실패라는 걸 이미 알겠는데. 자 이 세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여름에 공부가 잘 되는 분들은 다행이고 공부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름이 가장 힘들어. 이 여름이. 수험 생활을 여러분 겪어본 분들은 매년 비슷한 이 증상을 겪는 시기다. 라는 걸 알 거야.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내가 하는 공부가 맞나?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고민하지 마세요. 이걸 공부하는 게 맞아? 저걸 공부하는 게 맞아? 고민하지 마. 고민은 선생이 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고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스스로 본인의 수험 생활의 전략가가 되는 건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걸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나한테 맞게끔 적용시키는 고민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고민. 그런데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 고민의 어떤 결론 그 고민 끝에 나오는 결론까지 다다르는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약간 비효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입시에 당사자들이지 전문가는 아닐 수 있잖아. 물론 우리 친구들 많이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기도 하죠. 그것도 인정하는데 어쨌든 전문가가 선생님들일 거고 선생님들이 이거 해 라고 하는 걸 아 그렇구나 라고 납득이 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특히 우리 시즌 1, 2, 3 이렇게 따라오는 수강생들 선생님이 요즘 엄청 고민하거든요. 늘 고민하거든요. 고민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고민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주는 것. 내가 고민해서 조교들과 밤을 새어 만들어서 우리 컨텐츠 팀의 조교들만 해도 A팀, B팀, C팀 이렇게 팀들이 나눠져 있고 그 팀의 구성도 다 다르고 그 중에 한 팀은 서울대 의학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능 전과목 만점자라거나 하나 틀렸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로 구성을 해서 그 색깔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바꾸고 검수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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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새어 이 시즌 3는 매년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도 대부분 그럴 테지만 선생님도 모든 걸 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위한 결과물들을 만드는데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기서 주는 걸 하면 되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고! 오케이? 고! 또 5주 전략도 아 저렇게 하는 게 시험 대비구나 실전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개념만 해서 될 거 아니고 언제까지 개념만 해? 언제까지 기출만 해? 그렇다고 해서 N제만 할 거야? 개념 기출을 근간으로 하는 구평을 보러 갈 건데 저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딱 보고 아 나는 요거 요거 요거를 조합해서 이 정도로 가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도가 궁금하면 이렇게 판단하면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하면 QA를 두드리시고 그 정도의 고민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고민과 방황은 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를 풀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 매년 적중시키는 문제들 진짜 적중 잘 시키는데 적중시키는 문제들 그거 너무나 깊이 있는 고민 끝에 나온 거다 그게 그냥 나온 적중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거란 말이지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고민할 테니까 고민하고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 고! 알겠죠? 두번째 지금 이 시기는요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힘들어 요즘 시기는 있잖아 그냥 하는 걸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했잖아요 저렇게 이제 5주 전략 계획을 짜 그래 뭐라도 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마음을 먹고 뭐라도 하자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근데 마침 선생님이 저런 걸 또 해주시네 아 그럼 저거라도 시작해보자 그리고 5주 동안 내가 할 공부를 러프하게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 나오는 주간 계획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것을 결정해놨으면 그걸 해 하면서 많은 힘든 요소들이 생길 거야 육체적으로 체력도 딸리고 정신도 힘들고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잘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지금 이 시기는요 그냥 하면 돼요 오늘 선생님이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그 생각 했거든요 어제 월요일 밤이 서울대 의학과에서 만들어진 문항들을 서로 브리핑하고 검수하고 피드백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천우신주에 넣을지 수원수트 스팟에 넣을지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제가 맞는지 어느 정도까지 발상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부터 스케줄이 빡빡한데 밤 10시에 현장 강의가 끝나고 12시 반까지 현장 강의 뒤에 붙은 스튜디오 강의를 촬영하고 그리고 12시 반부터 아침까지 그 작업을 해요 문항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줄 문항 작업을 어제가 B팀이랑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 3시간 반 정도 잤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을 또 위에서 움직여야 돼 오늘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날이고 또 미적분 컨택트가 생각보다 문항별로 선생님이 또 수없이 많은 잔소리를 하느라 원래 찍으려고 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촬영이 되고 길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찍고 있고 하지만 오늘 내가 한다 오늘 가서 촬영을 잘할 수 있을까? 멀쩡한 정신으로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캐스트 진짜 도움이 되는 캐스트가 나와야 될 텐데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못 왔을지도 몰라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죠 근데 어떻게 오냐면 오늘도 일단 간다 일단 오늘 하기로 한 걸 하기 위해 간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오늘 하기로 한 걸 한다 오늘 스튜디오 왔더니 이상하게 이제 여름 개강하고 현장 강의가 많아지는 시즌이라 원래는 또 스튜디오가 꽉 차는데 이렇게 비는 때가 있어요 오늘 오니까 이 스튜디오가 스튜디오가 텅텅 비어 있어 아 나는 화요일마다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 비어 있네 음 근데 나는 또 오늘 왔어 막 그걸로 충분해 이런 마음으로 알겠죠? 그냥 오늘 왔어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어 캐스트 촬영하고 있어 매주 금요일날 올라간다는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올려야 되는 캐스트 요즘은 조금 빨리 촬영하고 빨리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심심하고 또 촬영된 걸 묵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소통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선생님은 했어 여러분들도 내일 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요즘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잘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즘 이 시기에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하는 게 쉽지 않거든 알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 그래서 오늘 했어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했어 그게 잘한 거예요 충분히 잘한 거야 알겠죠? 그냥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이 많이 딸리는 시기예요 날씨도 덥고 에어컨 바람도 세고 하다 보니까 감기도 걸리고 또 요즘 코로나도 다시 있다고 하고 잠을 잘 못 자면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 아팠을 때 말이야 그때 공부에 집중하기가 당연히 힘들어 평소보다 더 졸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원래 이렇게까지 졸지 않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그런 순간들이 와 그게 이 시기야 근데 그때 자책할 필요가 없어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잖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졸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집중이 덜 될 수도 있어 오늘 하려고 마음 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다른 어떤 일들에 의해서 아프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예를 들면 작년에 수능을 앞두고 선생님 수업을 재작년이에요 선생님 수업을 2년 동안 쫓아왔고 이제 진짜 성적이 나올 만하게 실력이 상승하는 걸 막 느꼈어 얘가 수능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친구거든요 수능에서 아마 100분이 99를 찍은 친구일 거예요 근데 수능 보러 가기 전에 단 한 번도 1등급이 나온 적이 없어요 1을 찍은 적이 없어 근데 수능에서 100분이 99를 찍은 친구야 재작년에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울며 불며 정말 정말 열심히 했어 N수생이었기 때문에 울며 불며 열심히 버텼는데 수능 전에 딱 그 일주일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직전에 하는 마지막 종강 강의를 못 왔어 그래서 막 울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종강하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다 아무래도 안 생긴다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다 너가 했던 1년 동안의 노력을 이 일주일간의 병이 그 코로나 그런 것이 그 노력을 망가뜨릴 수 없다 절대 절대 너의 탑은 이미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요 며칠 아팠던 게 너의 실력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걱정 말고 그냥 수능 보러 가라 무조건 잘 볼 거다 이미 잘 볼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는 만들어져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아픈 와중에 열이 펄펄 나고 되게 아프게 겪었어요 코로나를 그 아픈 와중에 결국은 수능장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아마 하나 틀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인가 두 개 어쨌든 100분이 99여서 본인도 너무나 놀라운 점수를 받았고 아 진짜네요 선생님 그리고 조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며칠 아팠어 그러느라 공부를 못했어 이런 사연들도 되게 많은데 아무 일도 안 생긴다 별거 아니다 그건 그냥 지나간다 내가 내 의도로 잘못한 게 아닌 경우에는 죄가 없다 어릴 때 할머니들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지금 시골에서 자랐는데 모르고 한 건 죄가 없다 라는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할머니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랜 시간 구전되어 내려온 통계적 결과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맞다 알겠죠?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힘들면 자세요 잠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잠이 어제 우리가 브리핑을 하고 문항 검수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유경 조교 얘기를 해볼까요? 신유경 조교가 앉아있던 문항 검수하고 만드는 조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조교고 그리고 선생님 수강생이었던 정강우 만점자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서로 문항을 브리핑하고 칠판에 쓰고 지우고 하다 보니까 이 분필 가루가 확 날리는 거야 그 분필 가루가 확 날리니까 그 서울대 의학과 친구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이 가루가 엄청 날리네요 하면서 선생님 폐는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순간 심쿵이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분필 가루가 날리는 순간 어? 선생님 폐는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오래 본 수강생이고 그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런 아주 감사한 순간이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신유경이 유경 조교가 어? 하여튼 어딜 막 뛰어가더니 코울스 사탕을 가져왔어 그때는 이렇게 까서 본인에 하나 먹고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씩 주고 야 너 사탕 먹어 그래서 왜요? 사탕을 먹으면 침이 많이 나오니까 먼지를 꿀꺽꿀꺽 삼켜버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 의대생이었거든요 의학과 친구들이 이 브리핑 하던 친구가 먼지는 폐로 들어간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래도 먼지를 꿀꺽꿀 삼켜버리면 폐로 들어가는 먼지도 없앨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약간 되게 귀여운 바보 누나가 엄청 똑똑한 착한 동생에게 먼지가 나면 사탕을 먹어 하면서 사탕을 주고 동생은 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선생님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막 사탕을 먹으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진짜 사탕을 먹으니까 기침이 안 나오네요 하면서 먹으면서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왜 나왔죠? 지금 선생님 수면부적으로 뭐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자 자 맞아요 맞아요 어? 아닌가? 어쨌든 아 예 그렇게 우리는 안 자고 일을 했는데 뭔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통과 패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들 사탕을 하나씩 물고 칠판에 날리는 먼지를 방어하면서 밤새 문항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잠을 안 자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진짜 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뭔가 집중이 안 되면 선생님 여기 그냥 자라고 해놓은 게 진짜 좀 자세요 자면 돼 짧게는 2, 30분 선생님 파워넵이라는 2, 30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낮잠 꼭 이용하거든요 그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주 피곤할 때 자는 그 낮잠이 밤에 자는 두세 시간을 대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또 잠깐 자고 공부를 하시고 그럼 정신이 맑아지니까 잠깐 자고 공부를 하시고 또는 오늘은 진짜 계속 머리가 띵하고 하품이 나오고 뭔가 졸립고 하다 그러면 수면으로써 내 몸에 부족한 걸 채워주고 몸이 자생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주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과로를 하면서 느끼는데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세요 그냥 자 힘들면 그냥 자 잘 때 자책할 필요가 없어 자고 나서 공부하면 돼 몸이 아파서 힘이 드는 건 자면 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보니까 요즘 이제 선생님보다 신유경이 더 유명인사예요 근데 이제 아까 패드로 강의 준비하면서 이 신유경의 개그스러움을 개그스러움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소통을 하고 마무리할까 재미로 했는데 요즘 현장에서 보고 있는 천우신조의 필적확인란 필적확인란의 유경조교가 마지막에 마감하면서 필적확인란 본인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필적확인란을 되게 너무 진지하게 쓰는 게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진지함을 주는 것 같아서 우린 필적확인란을 조금 가볍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작년에는 본인이 마감할 때 짜파게티를 새벽에 배고파서 끓여먹고 필적확인란에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렇게 적었다거나 또는 현장 천우신조의 1회의 필적확인란은 파송송계란탑 뭐 했는지 알겠죠? 그녀가 그녀가 라면을 먹었겠죠 새벽에 어제도 필적확인 마무리하면서 뭐를 적더라고요 그걸 왜 적어? 그랬더니 아 이건 맛집 추천이에요 하면서 적은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받아서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새벽에 이제 우리 저 만들면서 지금 이 캐스트 산으로 가고 있는데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무리 수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중에 본인들 뭐 김밥이랑 뭐 이렇게 또 저녁에 먹은 것들 뭐 젓가락 뭐 하여튼 막 하더니 뭘 막 잘라가지고 붙이고 있어요 잘라가지고 젓가락 껍질 나무젓가락 껍질을 잘라서 스카치 테이프로 막 붙이고 있어 보니까 내 패드예요 선생님 패드에 보니 이거 카메라에 잡힐까요? 이거 보면 친구들이 재밌어 할 텐데 여기 이렇게 보면 김간에 나무젓가락 김간에 보니 조기들이 저녁에 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It's your taste 라고 해서 이걸 잘라서 붙여 놓고 왜 붙여? 보니까 밑에는 신선한 육해와 연어가 만나는 거 이렇게 뭘 먹는지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패끄래요 패끄래요 패끄 요즘 유행하는 말 패끄 패드를 꾸미는 패끄래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완전 웃긴 것도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뭘 하나 붙여놨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하고 잡아 뜯어낸 것이 있는데 그거는 비밀이에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또 선생님은 들어와서 강의를 했고 캐스트를 촬영했고 이 캐스트? 캐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로 다가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잘했다기보다는 오늘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하자고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